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고로고로곡! 콩콩콩!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철미심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유럽 친구들에게 두어 콩콩이라고 혼내주려구 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원래 감을 못찾을 수 있어. 어 얘 열받겠다. 자기가 플러그인데 내가 물록토큰 있어. 요거는 2랩 콩콩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요새는 2랩 콩콩이가 왜 안가냐면 용족이 생기면서 더 많아져서 콩콩이가 안 나와 근데 가만 보면 콩콩이 사는 애를 단 한 명도 없거든? 근데 콩콩이 죽어도 안 나와 떼져 죽어도 안 나와요 콩콩이 진짜 드럽게 안 나와요 간단합니다 2랩에서 랩업 안하고 계속 리롤 돌리면서 콩콩이만 찾는 거예요 야 이건 황칸데? 어 이건 해야되지 않... 어 이걸로 콩콩이를 찾는다? 이걸로 콩콩이를 찾는다? 이걸로 콩콩이를 찾는다? 이걸로 콩콩이를 찾는다? 아 안 나와 일단 근데 아무리 어떤 덱이라도 맞으면서 가면 안 돼 어제 새벽에 카드평가 끝내고 오늘 대회까지 하신 분이 이 텐션이라니 그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알려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우면 됩니다 이 반 잡혔어 이제부터 랩업하고 콩콩이 찾읍시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콩콩이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이거 봐라 아무도 안 가는데 진짜 안 나와 하지만 끈기를 갖고 꾸준히 찾읍시다 그냥 침착맨인데? 그냥 침착맨인데? 안 나와 어 뭐야 황카가 또 나왔네? 근데 이건 만들어야 되잖아 어 갑자기 플랜B로 넘어가? 이거는 요거를 가고 일단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콩콩이를 하기 전에 2랩에 센 걸 맞춰놔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랩에 센 걸 맞춰놓고 이 필드를 냅두고 계속 콩콩이를 돌리는 거야 유럽 유럽 99.9% 그래 한 대도 안 맞고 콩콩이를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놨다 좋아 나 황카 두 개 맞췄어? 안 나와 이거 리롤 돌립니다 저는 콩콩이 덱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왔어 4 모아 그리고 여기서 리롤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요거를 사서 필드를 채워놓는 건 어떨까? 어차피 첫 번째 콩콩이가 영능의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모으는 거야 안 맞으면서 콩콩이 모으는 거지 콩콩콩콩콩콩콩콩콩 걸어걸어공 콩콩 98.6% 좋아 내가 앞서줘?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콩콩이 찼습니다 사라졌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줄네 안나오죠? 썩었죠? 이게 바로 콩콩이 덱을 안 가는 이유입니다 8골드 돌렸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 쥐떼라도 살까? 야 이렇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자 장가 얘는 열받을 거 아 이 새끼가 이거 3개 갖고 있어가지고 뭘로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화났어 아니 모듈이 뭔 의미가 있어 100 대 0 여기 왜 이렇게 세냐 플록을 여기도 황카 두 개네 콩콩이 없는 콩콩이 덱? 왜 사놨지 그럼? 어 근데 애들 막 죽을라 그래 아니 사는게 맞아? 한 번만 더 볼까? 랩업하기 전에 이거 삼성 찾고 한 번만 더 볼까? 안 나와 아 콩콩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 여기서 콩콩이가 나오면 보자 어우 잠깐만 와 나를 들었다 놨다 하네 그럼 산발해 그럼 산발해 콩콩이 사야지 이거는 굳이 영능 늘어봐야 5호니깐 콩콩이로 가자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정수는 99.9 하지만 나에겐 쥐떼가 있다 이거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 궁금해 왼쪽 차려 왼쪽 초고에그를 다 끊고 갔으면 몰랐지 자 가자 어 얘 벌써 죽었어 많았어 콩콩 콩콩콩콩 야 진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어? 어 얘가 나를 자꾸 갖고 노네 다음 턴에 사고 엮는 콩콩 다른 다른 이성기물 사서 콩콩 향기를 올리라고? 야 그게 안 돼 여기는 이거는 tft처럼 그게 안 된다고 이성기물이 막 어 야 내가 내가 이겨 콩콩이 어 야 야 이 새끼 갑자기 콩콩이라는게 어딨어 고 야 야 너 이 새끼 너 이거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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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구야 자 이거 먼저 내구야 자 자 자 종수야 침착해 야 나오기 시작했어 나오기 시작했어 자 먼저 내구 팔고 요거 내고 영능해 이거? 어때? 좋지? 그게 맞지? 먼저 내구 자 팔아 요것도 내 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팔고 영능해 요거 할거야 요걸 팔자 자 그리고 영능해 콩콩이 콩콩 콩 오시비 오시비 야 됐어 제루스 찐스 제끼라워 찐스 야 제루스 찐스까지 야 뒤졌어 이것이 대개콩이다 야 어디 덤벼봐 상대 이거는 이 타이밍에 100% 나올거야 100% 100% 50% 50이 50인데 그렇지 100% 아 좋다 상대도 이거 뽑아놓고 아 sigu 세졌다고 흐뭇하있었을텐데 알고보니까 우리 콩콩이가 있었음 어 아 잘싸워 아 개못싸워 지는거 아냐? 아 이거 지겠는데? 콩 콩콩 콩콩 콩콩콩콩콩 딱댐 두둥 등장 찾으면 돼 괜찮아 내가 먼저 찾아 콩 콩콩 콩콩 콩콩콩콩 하나를 하나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 콩 콩콩 왜냐면 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 콩 콩콩 콩콩 콩콩콩콩콩콩콩 콩콩 64 64 자 이제 또 콩콩이 찾아 이겨용? 이겨용 쓰면 계속 이기겠는데? 콩 콩콩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사서 콩콩이 황카가 3개 될 때쯤엔 업을 할게요 4성 발견 해봅시다 어범은 콩 손실 오지 이걸로 지금 현재를 즐기는거지 어? 무슨 물을? 미친 이걸 무슨 물을? 아 얘 좀 때려놔야되는데 아 얘가 6기계 얘도 콩콩이 가는거 같은데 지금? 콩 내가 빨리 찾아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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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슬슬 콩콩이가 매물이 마르고 있거든? 얘 한번도 못 이겼네 이겨용의 전설? 어 그냥 써 어 잠깐만 야 단일도 2929야? 100 대 0 오케이 가라 콩 아 얘도 콩콩이가 있어 이거 뭐야 아 얘네 콩콩이가 왜 있어 야 니들 뭐야 요새 콩콩이가 유행이야? 아 어쩐지 안나오더라 아 근데 그래도 많이 뽑았어 악마 되게 악마 슈팅 되게 콩콩이를 쓴다? 요새 유럽에서 콩콩이가 유행인가봐 오케이 둘 다 뒤졌다 쌤통 내가 알간 그게 образ 콩콩이가 맞냐 콩 이제 콩콩이 풀렸다 야 콩콩이 풀렸다 나오라라 콩 guerra 콩 콩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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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코롱콩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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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콩ced 콩콩 콩 콩콩 나와 콩콩 나와 제발 아 왜 안나와 아이씨 안나와 괜찮아 괜찮아 안나올수있어 언제나 좋을수없어 어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 아니 이거 4개 팔 콩콩이가 더 세나? 엮는 콩콩이가 더 세나? 아 여기서 스니드 놀이 어 뭐야 내가 91.8%야 뭐지? 왜 내가 갱익이지? 아까는 얘 하나 있을테고 지금은 두개라서? 용덱 카운터덱 찾았다 그건 바로 콩콩이덱 용여오라 딜 들어갔어 킹콩이 너 뭘로 기냐? 어이 뭘로 킹콩이에게 이길수 있겠냐?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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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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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아홉 개를 콩콩이가 이성이 열몇개가 있거든 백프로 오십이는 좀 약한가 그지 오십이 좀 약하지 야 국밥이 하나도 안 든든해 아 정마법사님 아 그러네 얘도 국밥이라고 볼 수 있어 아 그러네 체력 100 이상 만들었네 기계 국밥? 왜 또 얘 맞나? 요거 팔까? 리로 한번 돌려보고 이거 팔까? 아 어떻게 할까? 그냥 쓸까? 야 오십이 오십이를 팔다니 콩! 콩콩! 콩콩! 콩콩콩콩콩콩콩 하나는 나오겠지? 콩! 안나와? 팔았는데? 야 세장을 넣어줬잖아 아니 저기야 아 조졌어 사기당했어 어 뭐야 내가 아 독성이 세 개나 있네 어 어 난 독성 이거 노리고 는 건데 이거 노리고 는 건데 성공 찌끄리기 다 잡아 찌끄리기 다 잡아 그래 찌끄리기 그렇지 찌끄리기 다 잡을 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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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겼나? 8.4%의 사나이? 이긴거 같은데? 아 이겼는데? 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야 세개 팔았잖아 이럴줄 알았으면 안팔았지 좀 내나봐 아니 아 확률 아니 미쳤나봐 내 20골드 아니 이거 말이야 더 약해졌어 하나 더 팔라고? 야 그래서 더 파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결정 결과론적으로 랩업을 하고 안녕 모두를 찾았어야 돼 제목 욕심많은 자의 최후 아니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요렇게 키우지 못했을 것이야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야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나 아직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 아직도 50일 50일 팔아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 아 문제는 저 두배용을 잡아야 되거든 두배용 크기 시작하면 좀 속상하거든 와 이거 졌다 아 확률이 20%인데 졌어 와 개못사웠네 야 됐어 콩콩이 하나 더 찾아 나 이제 덤이야 나 이제 덤이야 얘만 나고 얘만 덤이야 콩 콩콩 콩콩 콩코롱코롱콩 콩콩 콩콩 두 턴에 걸쳐 키울거야 콩콩콩콩콩콩 콩콩 콩콩 콩콩콩 뿢 근데 왜 맞는 말 같냐 맞는 말이야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야 국밥맨이야 이게? 야 느그지역에서는 국밥 이렇게 파니? 우리지역은 안그래 임마 이런거 돈받고 팔면 욕먹어 아 좋아 자 콩콩이 한 두장만 더 넣으면 좋겠다 이번 콩콩이 황금맛으면 4석에서 찾죠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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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야 너 가 mag mln 캐어도 아 네 περι μα gup 야 얘네가 좀 약해 이거 잠깐만 3 황카 doable 영능 누르면 얘네 한 방에 그냥 한 150 150 될 것 같은데? 뭐 대충 한 130에서 150 될 것 같은데? 200 가까이 돼요? 아 이거는 독성이 너무 많네 이 녀석이 하지만 나도 아 쟤도 없어요? 아! 씨 대박 아 안 죽어 나 죽겠는데? 아 뭐야 이렇게 콩콩 기어야 돼 여기도 어마하게 죽는다고? 하필 몰록이 있다고? 6 잠깐만 9 10 13 아 죽었어 미친 어 잠깐만 이러면 13에서 3 빼면? 어 1 데미지 낫고 살 것 같은데? 잠깐만 6 10 아 15 딱 죽었어 아 미친 개 같아 아 근데 이번판 좀 아쉬워 만약에 초반에 날 견제하는 친구들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이거 콩콩이 더 빨리 키울 수 있었어 아 아쉬워 그리고 하필 플러글이 있었어 플러글 없었으면 사실 나머지 녀석들은 거의 1등 가기였거든? 그니까 멀록 때가 없었으면 1등 가기야 멀록 때가 없었으면 jackets 딱히 아깝szy 하지만 콩콩이는 강하다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ulp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